야 도신형! 야 일어나봐! 야 도신형! 내가 언제부터 잤지? 침까지 흘렸네? 어디까지 읽었어? 많이 읽었어 줘봐 검사해보게 안돼 이찬! 너무 재밌어서 너 안줘 재밌어서 그렇게 곤히 잤냐? 줘보라니까 야야야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남자가 키스하던데 아 회장님! 유산상송!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신형이 애가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웅큼해? 시도 때도 없이 뭐? 야 너 도신형 괜찮아 결혼할 사이인데 뭐 아 저 저 도충 회장님 유산상속 어떻게 됐죠? 도건우가 도충 회장님 재산 중에 80%를 상속받을 예정이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나는? 나머지 20%랍니다 그 따위 재산상속이 어딨어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미안 흥분했어 나 잠깐 집에 좀 갔다올게 가서 뭘 어쩌려고 어쩌긴! 아빠한테 가서 따져야지 신형아 내가 누구야? 누구긴 누구야 강가딘이지 너하고 공동 의결껏 맺은 사업 파트너잖아 그래서?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도 회장님 재산 몽땅 너한테 물려주게 할테니까 진짜? 무시장님 골드뱅크는 어떻게 됐어요? 아 얘기 잘 됐습니다